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. 전번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팀원들을 초대를 하는 방법 그리고 그 팀원들한테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게시물 기능을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거에요 특히 이 게시물은 팀원들한테 새 대화를 할 수 있고 채팅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여러가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팀즈의 제일 강점이 프로젝트 단위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기능 중에서 외부의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채팅에 사용하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사진을 보내는 거, 이모티콘을 보내는 거,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서 살펴봤던 동영상 공유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을 보내는 것들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메시징 확장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확장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견말로 기본적인 앱들, 여기서 추천하는 앱 몇 개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더 많은 앱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앱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확인을 하시면은 많죠 생각보다요 아래쪽에 쭉 스크롤을 내리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가지고 저도 모르는 앱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생산성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생산성 도구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에버노트가 있죠 그래서 요 에버노트를 이제 추가를 할 것이고요 여기 가운데 보면 최근 이슈되고 있는 이 줌 화상회의 앱이죠 갑자기 요즘 뭐 가치가 폭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것도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다가 추가를 해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버노트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에버노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사용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시고요 자 추가하시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유튜브였었고요 그 다음에 에버노트를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것을 클릭을 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한번 로그인을 여러분들이 에버노트를 가지고 있다면은 로그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그인이 완료되면은 제가 작성했던 것들 아니면은 에버노트에다가 크로링을 했던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피를 할 때 에버노트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하나 이제 팀원들한테 공유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썸네일 형식으로 붙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보낼 때는 이제 엔터를 하시면은 이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팀원들이 어 요게 뭔가 누군가가 공유를 했고 아니면은 팀장님이 공유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에버노트가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공유된 페이지로 링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에버노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 기능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이 동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들한테 팀원들한테 이 에버노트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들을 이렇게 쉽게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유튜브도 여러분들이 앱을 설치하고 난 뒤에 요 유튜브 앱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전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했던 유튜브 강의 팀즈 사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찾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뷰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업로드가 됐는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링크를 하시면은 또 이것도 이렇게 공유가 됩니다 편하죠 그래서 이것도 엔터를 하시면은 팀원들한테 공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젝트 단위로 여러 사람들한테 자료들을 공유하는 이런 히스토리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화상 강의하고 그 다음에 팀별로 그 다음에 뭐 학년별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